혜리, 밥 먹었니? 혜리야. 아, 얘는요. 안 나와요. 바깥에를. 일절. 꼼짝딱색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요. 혜리야, 얼른 가. 얼른 가. 이리와, 얼른. 우울을 저렇게 안 줘도 안 먹으니. 혜리야, 먹어. 이렇게. 그럼 내가 고불하네. 그러니 마음의 병을 어떻게 상처를 치유를 하냐고요. 어떻게 치유를 해야 돼요, 어떻게. 여기도 상처를 치유를 하냐고요. 이거 봐, 이거. 털이 안 나잖아. 이거 보라고, 상처 좀 보라고, 이거. 그러니 애가생이 마음을 열겠어요, 사람한테. 혜리야, 혜리야. 이거 마음 편하게 해 먹어. 괜찮아, 괜찮아. 혜리, 괜찮아.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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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혜리야,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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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심장 diferentes 삼촌 Database 난리가 났어요. 손andan 한 번만 할게요. 안녕하세요 미안 미안 괜찮아 무서운거 아니야 심장도 난리가 났어요 다만 있는거 같애도 심장은 지금 무서워서 무서워서 심장이 막 심박수가 너무 빨라졌어요 이 까만 이 집이 너무 얘한테 단단해요 이 집이라는 벽이 지금 얘한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그 반대쪽으로 외부와의 차단을 더 강화시키고 있어요 집은 일단 없애주는게 맞을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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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도망가자 괜찮아 가실게 그냥 가자 괜찮아 한 발 다 왔어 한 발 다 왔어 그렇지 아이고 잘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손길이 와서 놀라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많이 이제 오늘 울지도 울지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안 그러잖아요 이거 좀 먹을까? 제가 시간나는 대로 시간만 있으면 와서 같이 여기서 생활을 해야죠 같이 옆에 와서 앉아있고 같이 혜리 친구가 되어줘야죠 혜리야 자 혜리 시간만으로 이렇게 brek ired 이렇게 이리 chess 이리 너가 혹시